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좀 데뷔를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 시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계 김시은 팀장과 함께 데뷔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살피고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3거래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데뷔를 하면 좋을지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계세요? 우선 저는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9월달 들어서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아직까지 보수적인 부분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FOMC 이후에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점도표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 특히 내년 금리 인하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부터 미국 중시도 그렇고 글로벌 중시, 우리 중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지표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11월 FOMC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지표가 거의 3, 4가지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11월에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유가, 셧다운, 금리 외에도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불확실성, 특히 증시를 짓누르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셧다운이라든지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요소라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주도주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 다시 돌아올 거야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 특히 인텔이 좀 데이터 센터 부진하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되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 봤을 때 Q단에서의 우리의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 거기다가 더불어서 영국 쪽에서 친환경 정책 유턴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전환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뤘다는 것 자체가 조금 2차전지 섹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억누르는 그런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라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주도주가 좀 부재한 흐름 속에서 증시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추석도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꼬여지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 폭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 현물에서의 매도세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조금 반등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에 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쉬는 건 쉬겠지만 매매는 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좋은 업종이나 섹터를 좀 미리 선별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래도 쉬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세요? 다음 주 쉬면서도 그렇고 10월 이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중국 소비재가 아닐까 싶어요. 중국 국경절 대비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지가 굉장히 많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도 보면 종목별 장세, 순환매 장세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리오프닝 섹터는 나름 견조했다. 특히 화장품 섹터를 필두로 했을 때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었고 일부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국경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벤트라든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수급이 확 붙어서 확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멘텀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유명한 게 또 큰 손 아니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휴 때 흐름들을 보면 중국인들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월 춘제도 그렇고 5월 노동절 연휴도 그렇고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연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그동안 해외 여행을 많이 갔다면 돈을 적당히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러면 해외 여행 가서 돈을 쓸 확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중국 내수 쪽 그러니까 중국 인바운드 쪽 면세라든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도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추석 연휴가 길지만 중국에서의 연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아니면 또 우리가 중국에 팔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볼 때 중국 소비재를 한번 추석 이후에도 저희가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그래도 시초가에 복략해볼 만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 쪽에서 골라왔는데 잉글루드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면 시장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화장품 섹터는 좀 견주하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중국인 모멘텀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OEM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든지 미국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 하나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화장품 중에서 1등이 한국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점유율이 20% 정도로 프랑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좀 커요. 4% 정도 점유율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1등을 했을 때는 프랑스와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유율 자체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ODM, OEM 쪽에서의 수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 화장품 선크림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유명한 배우도 선케어에 대한 수요를 증가한다, 선크림을 바를 것을 당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선크림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FDA 승인을 받은 제품만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잉그루드랩이 FDA OTC 승인을 받은 몇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선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잉그루드랩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주말 쉬시고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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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